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은 철가루 장서연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인데요 남편이 회식이라고 느껴길래 잔소리하려고 폼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오자마자 뭔가를 툭 식탁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오다 주웠다 뭐? 뭔데? 뭘 오다 주워? 어? 이건? 그건 바로 백화점 상부권이었어요 10만원권 두 장이나 들었길래 잔소리를 거두고 야식으로 파 송송 계란 탁 라면까지 끓여줬죠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피터 오다 주웠다 이 말이 영국식으로 궁금해요 류 장군님이 피터 샘 영국 사람도 빈말 하나요?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상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같은 이런 빈말 자주 하거든요 영국은 어때요? 피터 굿모닝 how are you today? 굿모닝 이 말 진짜 많이 했죠 한국 사람들 다음에 밥 한번 해요 우리 술 한잔하자 그쵸 야 언니 우리 집에 놀러 한번 와 한번도 집에 안 놀러갔어요 누구든지 제 친구 주변에 근데 영국 사람들은 하긴 하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인데 한국 사람 유난히 많이 해요 약간 이 말 안 하면 예의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예의가 됐어요 그쵸 그냥 어 잘가 그러면 인사가 안 됐고 잘가 언제 밥 먹자 다음에 꼭 커피 한 잔 먹자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밥 먹자가 큰 인사인 것 같아요 그쵸 없으면 조금 그러면 친해진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영국은 하긴 했는데 한국만큼은 안 해요 하고 영국에서 let's grab a drink 이거 제일 흔해요 let's grab a drink 한잔하러 가서 하네요 영국도 그쵸 네 펍에서 근데 이렇게 늘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럼 영국은 let's grab a drink 하면은 진짜 약속 지켜야 돼요? 언제 한번 마셔야 돼요? 한 50% 5대5인 것 같아요 펍은 여기저기 많이 있고 가볍게 진짜 30분만 한잔하고 나갈 때가 많아서 한국만큼 시간도 소비 많이 안 해서 좀 지키기 더 쉬워요 우리는 한잔하면 또 2차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하루 밤 사이 그렇군요 우리가 또 빈말을 또 많이 하는 것도 배우네요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신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오다 주었다는데 이게 영어에 이런 느낌의 표현이 있나요? 만드셨나요? 아니면 실제로 영미 문화권에 오는 길에 어떻게 보면 널 위해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친드레 스타일 하는 말인데 고정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100% 이해 가요 이 표현 제가 준비했던 거로 그러면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널 위해 준비한 거니까 I prepare for you on the way on the way on the way 그거 좋아요 on the way on the way I prepared for you 오다 주었다는 그런 느낌 잘 안 주잖아요 일부러 일부러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고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냥 뭐 좋았어 on the way 플러스 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? 아 이거 어때 그럼 주었다 hey on the way surprise 오는 길에 깜짝 오는 길에 깜짝 그러니까 주었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pick all on the way hey here it is on the way I pick it I pick it I picked it pick 혼자 쓰면 골랐다는 거고 주었다는 구동사 있어요 give 주다고 줍다가 뭐지 이런 게 힘들어 나 이거는 100% 들었을 거예요 아 진짜?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주었다 주었다 픽만 갖고 되지 않아요 pick got get get 비슷하지만 픽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픽 뭐지 픽 플러스 아주 짧은 단어 pick pick up 오 pick up pick up 맞는데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on the way pick up on the way I'm on the way 아 pick 오우 당황했어 pick on the way I pick up 그냥 포기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I give up I give up 포기했고 피트가 주면 오늘의 표현은 I picked this up on my way home 와우 One more time, slowly, please. I pick this up on my way home. 여러분, 맞네요. 픽 맞죠? 그리고 이디 붙어서 I picked 이거니까 this up. 픽업, 픽업이 들어가니까 I picked this up. 언제 온? 내가 오는 거니까 on my way home. 집에 오는 길에 이것을 주었다. 이 느낌이네요. 그렇죠. 영어에는 약간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한국말을 진짜 많이 생략해요. 뭐 사랑해 할 때도 I가 없잖아요. 나 너 사랑해. 영어에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야 문장이 진짜 완성되는 느낌. 그래서 I, 내가, 픽 this up, 이거 주었다. on my way, 오다가, 어디로 오다가, 집에. on my way, home까지 있어야 돼요. on my way 하면 좀 먹어서 할게요. on the way, on my way 하지 말고 home. 집에 오는 길에 내가 널 위해 이걸 주었단다. 이 느낌이 그대로 영어로는 다 표현을 해주는군요. 하고 조금 더 강조하려면 그냥 뭐 오다 주었다. I just, I just picked this up on my way home. 네, 그리고 툭 던지는 거. 딱 좋아요. 툭 던지는 거. 오늘은 어쨌든 주운 거니까 픽, 픽이 포인트인데요. 픽 스펠링은요? 네, 이거 과거형으로 ed까지 붙여서 p-i-c-k-e-d. p-picked. 픽트, 픽트 쓰세요. 와, 피트의 진짜 영어 친 영어. 장수현님, 오늘 의뢰해주신 표현이 오다 주었다, 쫙 풀어서 오다가 집에 오는 길에 널 위해 이걸 주었다라는 느낌이었어요.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? I dang this up on my way home. p-로 시작한 단어, 샵 1077,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, 골라 무료고요. ed, 반드시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피트 오늘도 즐거웠어요. 픽 미, 픽 미, 픽 미 업. 와우. 업도 돼 있네요. 끝에. 픽 미, 픽 미, 픽 미 업. 오, 좋아요. 바이바이.